날이 어두워지고 나서야 다시 누르술탄에 도착했다. 사람들이 한가로운 저녁을 즐기고 있다. 도시 중심부의 건물. 1997년 알마티에서 수도를 이전한 기념으로 설립한 바이테렉 타워다. 도시의 상징이기도 한 높이 105m의 바이테렉 타워는 도심의 전망대 역할도 한다. 엘리베이터 사이로 도시 전망을 엿보며 맨 위층에 오르자 전망대에 사람들이 가득 몰려있다. 사람들이 줄지어서서 포즈를 취하며 기념사진까지 찍는데 알고보니 이곳은 얼마 전 사이만 전 대통령의 핸드프린팅이 있는 곳이다. 한가로운 저녁을 기지에 따라해보며 맨 위층에 가득이 있다면 으깨우고 이곳에서 그럴복한 바이테렉 타워지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